개그맨 용자라고 우선 인사가 늦었네요 자 여기 이거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여기 여기 카메라 보고 안녕 여기 보면은 이제 댓글로 이쁘다라고 막 나올 거예요 보세요 봐봐요 오 이쁘다 베이글려에요 정말 베이글을 좋아하셔서 베이글려 베이글 좋아하십니까? 네 정말 좋아요 누구 닮았다고 하고 들어갔어요 잘 봤다는 소리 많이 좋았는데 너무 아 약간 소유 소유 네? 처음 듣는데? 그냥 해본 말입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28 28이면 88년 올림픽디 89년생 아 쏘리 네 잠시 착오가 있었고요 저한테 어울리는 거 하나 추천해주세요 좀 잡으실 수도 아니요 안 잡아요 저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 괜찮은데요? 괜찮은데요? 괜찮아요? 네 이렇게 조금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머리 어떻게 하죠? 머리 왜요? 머리는 더 아니 머리를 자기가 빼놓고선 아니 머리를 자기가 빼놓고선 죄송해요 저보세요 농부라는데 지금 댓글로 농부 아주 상황극 알죠? 약간 남자친구처럼 이렇게 모자 한번 쓰여주는 거 아 죄송해요 약간 남자친구 그렇게 못하겠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못한답니다 죄송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남자친구 분 있으신가? 네 있어요 아 인터뷰를 여기서 마무리 네 안녕 여기 지금 남친 제조기 아 만약에 남자친구 없어요 네 솔직히 저 정도가 소개팅에 나와요 네 그러면은 애프터가 가능합니까? 친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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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